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로 대박인 책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대박이 아니라 진짜로 대박인 책이어서 그래서 2022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2년 올해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수식이 붙어도, 예를 들면 대국민필 독서 안 읽으면 평생 후회하는 책,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책 어떤 수식이 붙어도 다 그 수식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진짜 대박 책입니다.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발의 시대, 제가 이제 부제를 읽어드리면 경제혁명, 종교개혁, 르네상스,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40년의 역사 경제혁명, 종교개혁, 르네상스,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40년의 역사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이 책은 진짜로 올해의 책이에요.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올해 읽어야 될 책이 한 8권 정도, 10권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사실 좀 대박 책이 하나 또 숨어있기는 해요. 아직 안 읽어봤는데 어떤 책인지를 아니깐 제가 그 책의 개요를 좀 들었으니까 좀 대박 책들이 숨어있기는 한데 그 책이 아무리 대박이어도 이 책을 뛰어넘긴 힘들다. 그 책이 아무리 대박이어도 그러면은 이 책이랑 공동 올해의 책 이 책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책은 올해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은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은 굿리즈에서 여러분 4.0 넘으면 좋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레이팅이 많아야 돼요. 레이팅이 적으면은 팬들 많아서 이렇게 평점을 좋게 줘버리면은 그냥 아직 평균 회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은 책이 됩니다. 근데 이 책은 레이팅이 천 번이 넘었어요. 평가가 천 번이 넘었는데 4.2점이라서 평가 횟수, 그 다음에 평점까지 따지면은 뭐 거의 여태까지 소개한 책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책입니다. 진짜로 대박 책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책이 아니라 진짜로 대중한테 인정을 받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발의 시대잖아요. 복잡계 얘기입니다. 여기 복잡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얘기가 복잡계 얘기예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날개 설명이 아주 압축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이 오늘날에도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는 역사적 주제가 있다. 아주 격렬한 논쟁입니다. 어떻게 서양이 동양보다 서양이 동양보다 어떻게 더 잘 살게 되었는가 라는 주제이다. 진짜 이거는 궁금하잖아요. 그쵸? 지난 500년간 역사가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철학자 등 수많은 학자들이 각각의 관점에서 서양과 동양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학자들이 각각의 관점에서 서양과 동양의 격차가 벌려진 시기 이른바 대분기에 간에 어떤 이론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논쟁을 벌여왔다. 이 주제는 더 나아가 오늘날 서양이 어떻게 지구의 다른 대륙을 제치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주제는 더 나아가 오늘날 서양이 어떻게 지구의 다른 대륙을 제치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라는 주제에서 우리의 일상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였는가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쟁거리를 불러왔다. 역사 전문 팟캐스트 제작자이자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작가 패트릭 와이머는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관해 넓은 관점에서 획기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진짜 획기적이에요. 와이머는 이 주제에 관해 단일적인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1490년에서 1530년까지 40년 동안 모든 영역에서 발전과 충돌 그리고 연결이 일어나는 거대한 창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복잡게 해서 블랙스완 출연한 거예요. 그 블랙스완이 출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서양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읽어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 짧은 40년 동안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그게 다 연결이 돼요. 전형적인 유기적인 사고 장용을 통해서 창발리 일어나는 거죠.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뭐가 이렇게 빵 터진 거예요.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가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거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그걸 잘 설명해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좋아요. 이 책은 제가 여러분 이 책 진짜 접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책 접은 걸로 이렇게 유튜브를 20분짜리를 찍죠. 50편 찍을 수 있습니다. 그냥 책 읽는 게 빨라요. 진짜로 대박이에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서문 부터 벌써 소개할 게 많은데 정확히 이 시점 아까 말한 1490년부터 1530년까지 이 40년의 역사 이 짧은 역사 40년의 역사는 그 기간은 진짜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잖아요. 지금 따져도 근데 이 거대한 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짧은 40년 동안 모든 게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히 이 시점에 유럽에 있었던 것은 탐험, 국가의 팽창, 화약과 전쟁, 인쇄술, 인쇄술 같이 다가오는 시대를 정의하는 중요한 과정과 그들이 결합한 결과를 발전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경제적 관행의 집합이었다. 이 모두는 값비싸고 자본집약적인 과정과 기술이었다.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만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었다.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배웠잖아요. 세계사도 다 교과서에서 한 줄 한 줄 배우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근데 그런 표면적인 사실보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냐를 이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핵심 중에 하나가 금융의 발달이에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오스만 제국이랑 이제 서양이랑 비교하게 나오는데 오스만 제국이랑 서양이랑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여러분 서양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부유했어요. 근데 결국엔 망합니다. 아 근데 그거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왜냐면은 오스만 제국은 서양은 빈곤하고 가난했고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통치자 관점에서 그 정도까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바로바로 됐기 때문에 금융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왕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통치자의 힘이 필요했지. 그게 생각보다 부유함이 멀리 봤을 때 국가의 어떤 쇠락 국가의 망함을 발생시켰고 빈곤과 결핍 이런 것들이 뭉쳐지고 뭉쳐지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돈들이 나오면서 금융이 발달하면서 결국 서양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시초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냥 엄청납니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읽어드릴게요. 인쇄업에 투자하는 부유한 베네치아 상인이든 형식적인 계약만으로 양모를 위탁 구입하는 영국 상인이든 장창병으로 고용한 용병의 상영음을 지급하기 위하여 땅을 담보로 잡힌 티롤의 기족이든 미지의 세계로 항해하는 야심찬 제노바 탐험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분담한 스페인의 기족과 투기꾼의 컨소시엄이든 아니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기 위하여 아우크스부르크의 은행업자로부터 눈물이 나올 정도의 거액을 빌리는 왕이든 모든 상황이 동일한 메커니즘과 가정에 지배되었다. 채권자는 거래 유형에 따라 투자에 대한 수익이나 대출금의 이자를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고 돈을 내주었다. 겉보기에는 당연하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실제로 돈과 신용에 관한 1년에 맞물린 가정, 거래 당사자 모두 확고한 믿음 그리고 계약 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더 넓은 틀이 요구되었다. 공식적 계약이나 비공식적 합의를 실행할 수 있는 채권자, 채무자 또는 투자자 사이의 신뢰 당사자, 당국 간의 신뢰가 필요했다. 유럽인은 이러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값비싼 프로세스에 점점 더 많은 자본을 쏟아볼 수 있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탐험, 국가의 팽창, 화약, 화약과 전쟁, 인쇄술은 다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한 비즈니스였는데 거기에 돈을 댈 방법은 이런 신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이 발달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게 발달이 안 했는데 유독 이 시기에, 이 40년에 이게 집약적으로 좀 발달하면서 이 수많은 프로젝트의 자금이 물 흐르듯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것들이 발전을 하고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진짜 창발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기가 막히게 창발의 시대인 거예요. 이 40년이. 아, 기가 막혀요, 진짜. 이는 보장된 이익과 믿는 것, 다시 들어드릴게요. 이는 보장된 이익을 믿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리스크. 이는 보장된 이익을 믿는 것과 같지 않다. 대출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대출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새로운 기술과 벤처 사업에 대한 투기적 투자는 항상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사람이 공유된 가정을 신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믿었으며 자본이 흐르는 수도꼭지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얼마야? 500년 전이잖아요. 500년 전에 서양에서만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서 좀 읽어드리면 제가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얼마나 좁냐면 이 책에는 무슨 웹 3.0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웹 3.0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를 지금으로 옮겨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게 안티프레즐이고 어떻게 해야 블랙스완을 잡을 수 있고 나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이 책을 읽고 또 앨런 머스크도 생각하게 되고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가 거대한 성공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단편적인 걸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 제가 이거는 또 따로 한 편 찍어야 돼요. 앨런 머스크 생각도 많이 나고 여러 성공한 사례들을 생각이 나면서 진짜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이게 순간이 딱 일어나면 거대한 창발,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만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 5일 동안 읽었거든요. 퇴근하고 읽고 어디 전철 타고 갈 때 들고 가고 손님 기다릴 때 읽고 읽었는데 정말 이 책은 이렇게 아껴서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지금 고작가님은 바빠서 콜럼버스 편 한 편 읽었거든요. 그러고 통화했는데 진짜 재밌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재밌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대박인 것 같다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발전 중 여러 발전 인쇄, 화약, 탐험 여러 발전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발전 중 언어 하나만으로도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집기에 충분했는데 짝먹기 좋았는데 그 모두가 매우 집중된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들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동일한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서로를 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포지티브 피드백. 복잡게 해서 창발하기에 필수적인 과정이죠. 일련의 오발적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충돌하여 전례 없는 세계적 반작용을 초래했다. 그 반작용은 전환의 시대, 유럽인의 삶과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놀라운 변화의 시기였다. 우리는 그 시기를 임계시점, 우리는 그 시기를 임계시점, 즉 다양한 변화가 집중되어 이어지는 사건들의 경로를 근본적으로 변경한 수십 년 동안의 특별한 시기라 부를 수 있다. 이 임계시점은 경로의전성을 만들어냈다. 아직 멀리 있는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미래는 이 강렬한 변화의 시기가 지난 후에야 상상할 수 있었다. 증가하는 수익은 이 40년 기간에 정의하는 규모의 엄청난 확대를 동반했다. 물론 이후 3세기 동안에도 결국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고비들이 많았지만 그 모두가 최초로 그리고 동시대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근본적 변화에 의존했다. 이 40년의 모든 게 일어난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지? 이 챕터가, 챕터 소개가 서론 뒤에 나오나? 어딨나? 목차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은데 목차가, 진짜 이게 목차가 대박이에요. 서론, 1장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탐험 2장이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국가의 부상 이것도 진짜 재밌어, 이 챕터도. 3번, 야코프 푸거의 은행업 금융이 탄생하는 거죠. 4장이 괴츠폰 베를리행과 군사혁명 5장, 알두스 마누티우스와 인쇄술 6장, 존 헤리테지아 일상의 자본주의 7장, 마틴 루터와 인쇄술 그리고 교회부의 이게 저는 제가 솔직히 제일 재밌었어요. 콜럼버스가 겁나 재밌거든요, 얘기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사벨, 이사벨라 여기 여기도 카티시아의 이사벨라 여기도 진짜 재밌는데 아, 저는 이거 끝까지 재밌었어요.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여기 8장이 실레이만 대제와 오스만 제국 9장이 카를로세와 보편적 통치인데 저는 오스만 제국은 읽으면서 오스만 제국 얘기를 계속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상관없잖아. 이렇게 하다가 와,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대단했지만 결국엔 망하거든요. 서양은 안 대단했는데 잘 되고 아, 그거를 비교하려고 이 오스만 제국을 쫙 설명해주는데 진짜 대단했거든요. 그때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됐는데 와, 이 진짜 이 유기적 과정들이 이 복잡계에서 노드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면서 이 창발로 이어지는 거랑 그냥 원래 부유했던 거랑은 나중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 블랙스완이 탄생해서 이걸 찍고 나가는 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강대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었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고 그래서 콜럼버스 편에서 제가 임팩트 있는 부분만 조금 설명해드리면 아, 너무 재밌어요. 여기 있다. 44쪽.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현 고용주가 누구였던 간에 콜럼버스와 선원들은 리스본으로 대표되는 끊임없는 성장하는 세계의 전형적인 대표자였다. 그들의 포르투갈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제노바의 선원을 대서양의 위험한 바람과 복잡한 해류 속으로 내몬 것은 환상적인 모험 정신이 아니었다. 우리 콜럼버스 여러분, 콜럼버스 하면 뭡니까? 모험 정신, 탐험 정신, 미지의 영역 이런 거를 탐험한 대표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뭐 하나라도 빠졌으면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그들의 포르투갈 동료와 마찬가지로 제노바의 선원을 대서양의 위험한 바람과 복잡한 해류 속으로 내몬 것은 환상적인 모험 정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익을, 아, 오히려 이익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굶주림이 그를 영원한 오명의 길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돈 벌려고 나간 거예요. 이게 여기 나가고 진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냥 신대륙을 개척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돈 벌려고 나간 거고 이 콜럼버스가 야욕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조금 비약 보태면 거기 가서 자기가 황제 되려고 나간 거예요. 짱 먹으려고. 근데 나갔는데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찾으러 나간 건데 신대륙을, 미국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돈이 안 되니까 거기 원주민들을 바로 노예로 만들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교적 명분이 없었으면 이 미친 짓을 하나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탐욕과 종교적 명분과 이 개종을 한다는 전도를 한다는 명분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을 다 원동력을 제공한 건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냐. 콜럼버스와 동료들의 항해가 가능했던 것은 국가를 건설하는 군주와 손을 잡은 상인 투자자를 덕분이었다. 모험 정신도 좋고 개척 정신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상인 투자자가 없었다. 자본가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아예 가능성이 0이었습니다. 0. 리나와 같은 배는 허공에서 생겨나지 않았다. 숙련대 선원들의 금요나 가판에 설치된 값비싼 대포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든 것에는 돈이 들었고 그 돈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왕실과 금융업자들의 제휴에서 나왔다. 상인 투자만이 이런 항해에 자금을 될 자본이 있었고 왕실 당국만이 금융업자가 요구하는 독점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권위의 우산을 제공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막 왕실이 돈을 대준 것 같잖아요. 독점권을 보장하고 권위로써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의 우산을 제공한 거지 돈은 순전히 다 자본가한테서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2세기 동안 진행된 이 시대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세계화의 시작을 알렸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2세기 동안 진행된 이 시대는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세계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한 변화의 이야기는 미지의 세계를 응시하는 유명한 탐험가들의 영웅적인 시선보다는 거래의 장부를 기록하는 기펜의 움직임 왕실 권력자와 이탈리아 금융업자 사이의 진지한 대화 그리고 신용장과 거래 계약서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현실이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1490년대에 유입된 막대한 신규 투자는 시험적 항해를 하룻밤 사이에 글로벌 비즈니스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면서 여기 진짜 뼈 때리는 얘기랑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진짜 이게 이거는 여러분 읽으면 이 영상 보신 분들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와 이게 세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콜럼버스는 1480년대 중반에 결국 자신을 유명인으로 만들게 되는 계획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축적된 경험은 그를 대서양 전문가로 만들었다. 콜럼버스는 힘들게 얻은 실용적 지식에 기반해 지리학과 지도 제작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공부가 진짜 중요해요. 콜럼버스가 이 대서양에 관한 이런 자기 어떤 실제적으로 경험한 지식들이 있었고 암묵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다? 이론적 지식을 추가적으로 더하지 않으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그 이론적 지식을 추가했냐.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그의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인쇄술의 확산에 따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독학이 가능해졌다. 콜럼버스가 읽고 또 읽은 책들은 이전 시대에 표준이었던 필사본이 아니고 루벵 안트베르펜 세비야 베네치아 등지에서 발간되어 자신의 작은 서재를 채운 인쇄본이었다. 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대에 여러분 만약에 뒤늦게 뒤늦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이렇게 쉽게 공급되지 않았으면 콜럼버스는 자기를 자기의 지식을 극대화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필사본은 유통이 많이 안 되잖아요. 비싸잖아요.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려워요. 인쇄본도 접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인쇄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었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40년에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거든요. 탐험 인쇄술 금융 전쟁 이런게 모든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데서 일어난 혁명과 발전이었지만 혁신과 발전이었지만 이게 연결이 되면서 창발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 나오잖아 아까 세계화가 되고 별의별 일이 이 짧은 40년에 폭발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뼈 때리는 교훈적인 얘기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라면 귀담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940 1480년에 콜럼버스도 독학을 했대요. 뭐라고 써있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독학이 가능해졌다. 뭐 때문에? 인쇄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유튜브 강의도 있고 인강도 있고 책은 너무 싸고 심지어 책은 공짜로 볼 수 있는 방법 도서관도 있고 일반 교보문고 영품문고에 가도 책 봐도 뭐라고 아무도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누가 봐도 콜럼버스보다는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시대에 사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나 지식을 늘리고 있고 그걸 일상에 얼마나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하... 저는 진짜...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이제 책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 거기서 우리 항해술에서 삼각함수를 모르면 못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연결이 된다는 게. 저는 그러면서 아, 이 시대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나름 이제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야, 진짜 콜럼버스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책 갖고 그거 책 다 너덜너덜 거렸을 텐데 어? 그거 갖고 진짜 그때 당시에 또 여러분 뭐 전기도 없었잖아요. 호롱불 키고 공부했을 텐데 어? 이런 공부하기 좋은 시절에 공부를 안 한다? 그거는 뭐 이런 뭐 어떤 발전하기 힘들다. 그거랑 동의하죠. 공부 안 한다? 발전할 수 없다는 그냥 뭐 동의,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뼈때리는 얘기였고 와, 벌써 제가 이거 진짜 조금만 소개해야지 했는데 23분이네요. 이 책 진짜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 올해의 책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적어놨어? 이제 80쪽. 80쪽이 뭐였지? 아, 그거구나. 하, 80쪽. 아, 대박이에요. 나 진짜 이거 보고 나 고약관님한테 형 이랬대. 아직 읽기 전인데 고약관님 또 이 내용을 공부를 예전에 한 거에서 알고 있었다. 난 진짜 읽으면서 대박이었어요. 뭐냐면은 콜럼버스 아들들이 있었는데 상속자들, 콜럼버스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상속자들의 형편은 더 나았다. 지기, 토지, 그리고 수입이 그들의 아버지가 기뻐했을 방식으로 그들에게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심지어 대단한 발견을 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군주들이 콜럼버스에게 했던 약속이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소름돋다. 이게 여러분, 1480년, 1510년 이럴 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약속이 이행되길 바라면서 왕실을 상대로 여러 해 동안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때로는 그들이 이런 소송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투자 환경의 강점을 말해준다. 왕권에 맞서면서까지 재산권이 주장될 수 있었다. 와, 진짜 저는 이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 모든 거, 왕이 법 그 자체고 그냥 왕이 모든 거였잖아요. 왕이 그냥 절대적 권력 그 자체였는데 신용이라는 게 발달하고 금융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왕이 약속했던 거를 약속을 안 지키니까 콜럼버스 당사자가 아니라 콜럼버스 아들들, 자식들이 왕권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겨서 돈을 받았대요. 이 정도의 신용이 형성됐기 때문에 자본 지배하게 투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리스크가 있는 걸 알고도 투자가 가능했고 그러니까 미래의 기대 수익을 놓고 투자를 넣어서 지금은 정말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자본 지배학적으로 여기에 투자해서 미래에 이만큼의 어떤 가치를 얻어가자. 어떤 뭔가 기술적 발전을 이룩해내자. 이런 게 가능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양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쫙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시장, 서양시장에 비해서 낙후됐다. 낙후될 만하죠. 여기는 여러분, 148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잡은 거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그 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따라잡은 거예요. 아직도 뭐 서구 시장에 비해서 서양 금융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게 있겠죠. 근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거의 그러고 다 따라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막 무조건 우리나라 욕하고 막 우리를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아 얘네는 이걸 되게 일찍 시작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또 메타인지 높이는 거 더 그럼 열심히 우리가 분발해야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 웹 3.0에서 자본을 그냥 그냥 단순히 막 그냥 막 크립토 같은 게 뭐 암호화폐 이런 게 뭐 뭐 뭐 뭐 탈금용 이런 게 아니라 탈중앙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결국에는 자본 그러니까 뭔가 핵심의 기본은 어떤 대성공에는 지금도 똑같아요. 자본 조달. 리스크를 감수해내줄 수 있는 자본 조달이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그게 이제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이러는 건데 웹 3.0 시대로 가면서 내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면서 내가 아무런 상관 그러니까 어떤 기존 시스템에 상관없이 내가 자본을 직접 조달하고 뭐 배당도 글로 나가고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은 그런 걸로 성공 사례가 만약에 나와버리면은 아 그거는 또 한 번의 이런 대분기 1400 몇 년이었죠? 80년이었나요? 1490년부터 1530년 이 40년의 시기가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크립토 어떤 비트코인 같은 거에 열광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아주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는 어떤 알트코인 이런 거를 하나도 생각보다 지지하지 않아서 왜냐하면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대혼란 속에서도 또 영웅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딱 봐도 아 이거 대박이다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뭐 탈중앙을 외치면서 자기네가 중앙이 되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대의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알고 보면 자신의 이권을 잡으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뭐 근데 인정할 부분을 합니다. 자산으로는 위험 자산으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은 싹 다 사라져도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블랙마켓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죠? 우리나라 옛날에 서버 해킹 당했을 때 그 개인정보 다 뭐 삭제하거나 다 뭐 날려버리겠다 했을 때 협박범들이 그 해커들이 뭐라고 주장했죠? 돈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이렇게 벌써 검은 시장의 비트코인의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뭐 나쁜 측면이죠?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좋은 측면은 이런 코인들을 통해서 송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더 훨씬 싸게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나왔거든요. 뭐 그런 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좋은 것들도 있을 텐데 뭐 생각보다는 뭐 몇 년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막 스터디언에서 고약가님이랑 뭐 비트코인 얘기한 것도 1,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뭐 그 벌써 1, 2년 1, 2년 지날 동안 다른 기술들은 벌써 막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벌써 속속들이 삶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뭐 한다 뭐 한다 아직도 안 되는 거 보면은 그냥 자산으로 끝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제가 뭐 무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겠죠?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발의 시대는 여러분 복잡계, 과거 복잡계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야기도 재밌고 사실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읽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기학, 세상을 설명하다는 건 좀 다릅니다. 그건 어려워서 집중을 하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 악물고 집중해서 읽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책은 올해의 책이고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저는 내년에 이 책을 한 번 더 읽을 것 같아요. 생각할 부분도 많고 접은 데가 너무 많아서 그 접은 것만 다시 보는데도 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여러분 맨 처음에 책을 접지 밑줄을 긋진 않거든요. 아, 이거는 도저히 밑줄을 안 긋으면 안 되겠다 해서 책을 읽다가 바로 밑줄을 그은 책이에요.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 1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격도 올라가고 국가의 어떤 뭐라 그럴까 교양 수준도 올라가고 아, 진짜 이런 거 읽으면서 우리도 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창발의 시대를 만들자 이런 게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크, 좀 이런 책이 과연 베스트셀러 근처라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베스트셀러 근처 뭐 잠깐 가더라도 좀 유지됐으면 좋겠거든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고 제가 이 책에 필적할 만한 책이 하나 남아있긴 있어요. 고통에 관련된 책인데 그 책이 만약에 훌륭하면은 공동 올해의 책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복잡기의 얘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 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좋아요. 저는 이 책은 정말로 조금만 소개해야지 하고 한 거거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신박사 TV에서 신박사답게 책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책 소개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